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최위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태평양에서 공정거래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요. 공정거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까지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다음에 태평양으로 옮겨서 그 이후로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공정거래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우선 이런 좋은 강연 자리에 서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석해 주시진 못하셨지만 오늘 기회에 많은 것들을 좀 혹시라도 얻어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관법의 이해와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서 초반부의 약간 이론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최대한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의 어떤 약관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 이걸 약관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실무에서 약관법 적용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약관의 시정 사례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에 앞서서 약관법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면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전체적인 순서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약관의 개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표준 약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불공정 약관 관련 제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 심사 사례, 판례 실무 가이드 실무 가이드는 또 상당 부분 제가 또 말씀으로 드릴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관의 개요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이 전체 법률의 이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약칭을 약관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를 보시면 대부분 또 약관 규제법이라고 약칭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규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이라고 약칭을 하면 더 의미가 살아나는 느낌도 있고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결국 약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제정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약관이라는 약관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이 용어는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너무 친숙하게 들어서 이제는 당연히 어떤 건지는 대충 감은 오는데 그 말만 보면은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애초에 이제 약관법이 있기 전해부터 이제 약관이라는 이제 논의가 있었던 것인데 그 약관이라는 거 보시면은 이제 한자로 보시면 앞에 이제 약자는 계약할 때 그 약자이고 관은 이제 항목 같은 항목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에서 쓰시는 이제 정관 같은 거 할 때 그 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약관이라는 말의 의미를 비춰보면 아 어떤 계약에 관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춰 놓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애초에 그런 의미로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예전부터 크게 이슈가 됐던 건 아니었을 텐데 한 80년대 쯤에 아마 약관이 보급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미리 계약을 정해놓고 그걸로 이제 계약을 이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자가 이미 마련을 해놓은 계약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당사자 사이에서의 계약에서보다 어째 보니까 더 사업자한테 유리한 조항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은 이제 피해를 보고 뭐 환불이라든지 계약기간, 계약의 해제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이 맺어졌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민법상의 뭐 어떤 근거, 다른 뭐 공정거래법 이런 거를 하기가 사실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간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관에 대해서는 이게 또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있다 보니 그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입법이 있었고 이제 약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뭐 외국에서는 뭐 스탠다드 폼 컨트랙트, 아니면 어디션 컨트랙트, 아니면 테키로와 리비 컨트랙트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스탠다드 폼 컨트랙트 그걸 생각해보면 아, 딱 하나의 표준화된 폼을 만들어 놓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가하지 않습니다. 흐트리지 않아요. 다수랑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약관을 처음부터 실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회원이 막 백만명이고 이런데 하나하나 맞춰서 고쳐줄 수는 없거든요. 이제 실무상의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키로와 리비 그 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저희가 회원 가입할 때 보시면 동의하거나 체크 누르거나 아니면 가입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소비자로서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다가 86년 12월 31일자로 약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87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큰 이제 개정사항은 없었고 대부분 이제 절차상 그런 식의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약관법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약관법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법을 만약 그 법에 대해서 이슈가 생겼을 때는 그 목적 저항을 같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별 저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큰 참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이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전혀 다르게 이제 집행이 되거나 해석이 되는 것은 좀 맞지 않겠죠. 우선 이제 말씀드리면 목적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 그거가 문제구나. 여기서의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처럼 사업자가 사업 능력이 더 우월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계약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먼저 정해놓다 보니까 계약 내용, 원래는 계약은 주고받고 협상이 있는 것인데 계약 내용의 형성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지위가 불평등하게 형성됐다. 그것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거래상 지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용이 형성할 때 한쪽이 먼저 하는 것 그게 그거가 문제라는 거구나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런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에 기초해서 약관이 불공정하면은 그거를 규제하겠다. 특수하게. 이렇게 되면 특수한 법률과 법리가 발전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적에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균형에 향상을 한다. 그러니까 타겟이 소비자인 거예요. 처음에. 주요 목적 자체가.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그런데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약관 규제법의 적용 대상은 소비자만이 아니고 그 약관을 제시받은 상대방, 즉 고객. 그 고객이 사업자도 될 수 있거든요. 아주 다양한 경우에서 약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 실제로 주요 목적은 소비자 보호다.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셔도 될 수 있습니다.